네 안녕하세요. 날을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소원 1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활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도 굉장히 좋은 명언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재미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짜는요 4월 4일 되겠습니다. April 4th 되겠고요. 오늘 명언이 굉장히 짧고 심플한데 보면서 참 생각해볼 게 많다라는 어떤 기억에 대한 추억에 대한 명언이거든요. 생각해볼 게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뜻깊은 생각해볼 걸 많이 제공해주는 명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읽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어 공부 명언을 읽고 있지만 어쨌든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영어 원리에 맞게 어순에 맞게 읽어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영어 어순의 원리 어순 뭔데요? 그렇죠. 행위자로 시작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그거를 확인하면서 그대로 조립해 나가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자 좌에서로 한 번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떻습니까? 강의 들으시고 나서 스스로도 한 번 해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뭘 궁극적으로 뭐다? 메시지도 내 걸로 만들고 영어 어순도 기본적인 원리도 내 걸로 만들고 그러면서 영어 실력도 쌓고 어떤 인생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 오늘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니다. 일단 행위자 등장합니다. you 당신입니다. 당신은요. never know. 당신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르는데 뭘 몰라요? 뭘 몰라요? when? 때? 어떤 때? you are making a memory. when you are making a memory. 언제 당신이 you are making a memory. 당신이 기억을, 기억을 만드는지. 당신이 언제 추억을 만드는지. 언제 기억을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누가 얘기했느냐? 간단한 얘기. 리키 리 존스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여성 가수 겸 작곡가라고요. 그런데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걸 기반으로 아주 풍부한 어떤 음악적 성향을 만들어가지고 더 유명해진 어떤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리키 리 존슨이고요. 굉장히 짧죠. 그런데 사실 의미 깊어요. 무슨 말입니까? you never know when you are making a memory. 당신이 그 기억을, 추억을 만들 때는 사실은 몰라요. 내가 지금 기억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추억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전혀 못 느끼죠. 뭡니까? 지나고 보면 아 참 그때 그랬는데. 할 때는 막상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아 참 그때 그래도 참 재밌었는데 이러면서 미소 짓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죠. 당신이 기억을 만들 때는 기억을 만들 때는 그때는 언제 기억을 만드는지 기억을 만들 때는 막상 모릅니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해설본도 이어지니까 한번 가볼게요. A song, 노래, the sound, the sound, 그 소리, 그 소리, 그 소리인데 어떤 소리? Of a person's voice.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소리 of a person's voice.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 어떤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그 목소리. 그렇죠? 그리고 a color, 색깔, a smell, 이런 냄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any of this. 어떤 것 던지는 this. 이 중 어떤 것들도요. 어떤 것들도요. can trigger. trigger 하면 뭡니까? trigger는 원래 방화세를 당기다. 당기다. 뭔가 이렇게 점화하다. 방화세를 당기면 뭐예요? 총이 빵! 뭔가 이렇게 점화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뭔가 시작시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 음악이라든가 어떤 소리 색깔 이런 것들은요. can trigger. 방화세를 당길 수 있어요. 뭔가 점화시킬 수 있어요. 뭘 점화시킬 수 있어요? a memory. 기억을 점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추억을 점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어떤 음악 들었다가 옛날에 이 음악 친구랑 같이 들었던 음악인데. 이러면서 뭐예요? 기억이 trigger 되는 거죠. trigger 의미. 방화세를 당기다. 뭔가 이렇게 점화시키다. 시작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기억을 이렇게 딱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다는 걸 얘기하면서. you are mine. 행위자 나옵니다. you are mine. 당신의 마음은요. stores. stores. yes 붙이면서 내가 동사여 이러고 있네요. 당신의 마음은 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형으로. 지금 저장 중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당신의 마음은 늘 저장한답니다. 그렇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일반적인 사실 팩트. 당신의 마음은요. 저장합니다. 저장하는데 뭘 저장해요? 저장하는 대상 나와주세요. 대상은 an amazing number. 진짜 amazing. 대단한 숫자의 of memories. 본질은 memories. 대단한 숫자의 딴 게 아니라 기억들을. 당신의 마음은 your mind stores an amazing number of memories. 많은 어떤 기억들을, 엄청난 숫자의 기억들을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부터? from the smallest to, 아주 작은, the smallest. 제일 작은 것부터, 그걸로부터, to, 어디까지? the largest life events. 아주 정말 큰 삶의 이벤트. 아주 소소한 것들부터 정말 큰 일까지. 그런 어떤 엄청난 약의, an amazing number of memories. 이런 엄청난 약의 메모리를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큰 것, 어떤 게 있냐면 땡땡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a birthday party. 생일 축하 파티나 a kind word. 친절한 말. a graduation ceremony. 졸업, 세레모니, 꼴 놓고 세레모니 하면 뭐예요? 세레모니죠? 뭔가 축하 행사, 의식, 의례. 그렇죠? 그리고 또 a hug. hug는 hug인데 from a friend. 친구로부터 해요. 어떤? hug. 또 어떤 거? bread baking in the oven. 오븐에서 bread baking. 빵 만들던 거. 사소한 것들부터 졸업식까지 또 어떤 거 있어요? a kiss. 키스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사소한 것들. 어떤 거는. 혹은 삶의 아주 큰 어떤 이벤트들. 사소한 것부터 from the smallest. 큰 것까지. to the largest. to the largest life event. 이런 것까지. 많은 것들을, 많은 기억을 당신의 마음은 stores. 저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데 and, 그리고 you never know. 당신은 절대 몰라요. when, 언제, a memory, memory가 will pop. pop 하면 뭡니까? 인터넷 하다가 팝업창 딱 뜨잖아요. 팝업창 뭐 하는데요? 갑자기 팍 뜨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팝이에요. 팝.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will pop. pop. pop 하는데 into your head. 머릿속 안으로 갑자기 팍 들어와요. 머릿속 안으로 언제 불쑥 나타날지 불쑥 나타날지 모릅니다. 팝업 팝 나오면 팝업창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그런 기억들이 불쑥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what you do today. what이 물론 맨 앞에 나왔을 때 의문사, 의문사 쓸 때 있지만 여기서 의문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what did you do?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what you do today니까 그냥 동사, 행위자가 먼저 나오니까 얘는 what 한 다음에 뭐뭐한 것 한 다음 덩어리로 봐라 했던 바로 그거예요. what you do today. 당신이 오늘 했던 것. 어떤 것? you do today. 당신이 오늘 했던 것. 얘가 행위자예요. 개가요. will be. 될 겁니다. 존재한 상태가 될 거예요. 뭐가? tomorrow's memories. 내일의 기억들이 될 거예요. for you. 당신에게. and maybe someone else. 당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what you do today. what you do today. 오늘 했던 것이 tomorrow's memory가 될 겁니다. 내일의 기억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what you do today 할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렇죠? what 하면 의문사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보통 의문사, what이 맨 앞에 나와서 대문자로 나오면 의문사로 쓸 때가 대부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 오늘 약간 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 보면 읽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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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물음표도 없고. 그렇죠? 읽다 보면 그리고 what do you do가 아니라 what you do today니까 뭔가 이상하구나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what 너 한 것, 것 어떤 것, you do today. 당신이 한 것. 이렇게 이미 파악해서 딱 잡으시고. will be tomorrow's memories. 로 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언제 당신의 어떤 기억 속으로 하는 것들이 기억 속의 어떤 기억으로 이렇게 기억이 형성되는 걸 이렇게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이렇게 떠올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뭡니까? 당신이, 당신이 오늘 한 거는요. 내일의, 내일의 어떤 기억이, 내일의 어떤 추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today, I'll spend. 라는 쓸 겁니다. time, 시간을 쓸 겁니다. with my memories. 내 어떤 기억들과 함께 시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약간 기억들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I'll spend. 난 시간을 쓰겠습니다. 내 기억과 함께 시간을 써보겠습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일 말씀드리는 카페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막상 그 일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추억이 될 거라는 것들을 생각 못하면서 할 때는 정신이 없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참 그랬는데 이러면서 미소를 짓게 되지 않나 싶는데요. 사실 저는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어수원 제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던 과정들이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촬영하고 만들 때는 굉장히 사건, 사고도 많고 되게 힘들 때도 많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영어수원 촬영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정말 추억들이, 추억들이 PD님과 감독님들과 식사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던 게 굉장히 많이 추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까지 영어수원 되게 길게 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몇 달째 지금 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께도 이렇게 해왔던 그 시간들이 시간들이 녹음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막 이런 사건, 사고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간들도 좀 좋은 추억이 영어에 대한 좋은 추억이 되면 정말 제가 더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억을 만들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의 녹음 잘 하면서 잘 정리하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지각도 많이 하셨죠. 네 제가 지각도 많이 해서 PD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이 치고 들어와서 되게 이러지 말라고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치고 들어오시네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